게임의 마피아 게임의 마피아 게임의 마피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저씨라는 캐릭터가 한 명이 배정이 되는데 아저씨도 일반 아이들 캐릭터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변신을 해가지고 사람들 속에 숨어있다가 변신한 채로 아저씨로 변신해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아이들은 맵 곳곳에 펼쳐져 있는 숨겨져 있는 열쇠를 모아서 자물쇠를 열고 출구를 탈출하는 게임이거든요 출구는 집 가운데 1층 가운데 있고요 자물쇠마다 색깔이 정해져 있어서 맞는 색깔의 열쇠를 가져와야지만 자물쇠를 열고 나갈 수 있는 게임입니다 간단한 게임 설명이었습니다 네 누구야? 누구야? 이 사람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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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괴롭혀? 누군지 몰라도 괴롭혀? 누군지 몰라도 괴롭혀? 누구예요? ㄹ이네 잠깐만 캐릭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무슨 캐릭터였어? 빨간 머리? 여자 여자의 어 끼 끼인가? 설마? 끼 끼 캐릭터였는데? 끼 끼인가 본데? 누가 같이 아뇨 안 되겠어 이거 에임으로 승부봐 끼 끼야 미안 봐든 끼야 미안 봐줘 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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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튼님, 레튼 님 이 캐릭터 아니었음 이 캐릭터 아니었어 근데 이거 레튼 님인데? 어? 변장한 거 아냐? 어? 변장한 거 아냐? 변장한 거네 띡키야! 죽였다, 띡키야! 아, 선인장 쯤 해! 띡키야! 띡키지, 너? 띡키야! 띡키야! 어떻게 이렇게 피가 날 수가 있어! 띡키야, 나! 띡키야!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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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! 히끼야! 안 돼, 히끼야!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! 히끼야! 히끼야, 나쁜 듯하면 안 돼! 사람이 나쁘네. 나 아파, 나 아파, 언니, 나 진짜 아파. 히끼야, 히끼는 좀 아파야 돼. 아니, 리치 개사기네. 누구 잡혀서 눈물이 나왔네. 누구, 누구. 저기 아니야? 저기 있는데? 누구야? 어디? 이거 너무 쉬운데? 하나 더 갖고. 못 잡고, 못 잡고, 못 잡고, 못 잡고. 도 때려버리고, 도 때려버리고. 이거 뭔데, 이거 뭔데? 이거 뭔데, 이거 뭔데? 던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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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. 던져, 던져, 던져. 던져, 던져, 던져. 던져, 던져, 던져. 던져, 던져. 던져, 던져. 아니, 맞춰야지. 나쁜 짓인데, 나쁜 짓인데. 다 맞췄어, 맞췄어. 죽었는데, 이미 죽었는데, 이미 죽었는데. 죽었어. 오, 렛츠 님. 어디 있어, 같이 놀자. 오지 마세요. 잠깐만. 뭐해?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레츠 님. 렛츠 님! 던져, 던져. 던져, 던져. 던져. 안 돼. 수고하십시오, 여러분들. 안 돼. 안 돼! 퀵퀵 아 제발 퀵퀵 나 그 손전등 주면 봐줄게 손전등 주면 이거? 퀵퀵? 어 손전등 손전등 줘 알겠어 아니오 누워내줬 퀵퀵 이럴줄 몰랐는데 퀵퀵야 퀵퀵야 가만두지 않을거야 퀵퀵 아냐 손전등 주러 가고 있어 어디있어 언니 어 언니 잠깐만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어떻게 뿌리지? 아 이렇게 어 고마워 굿굿 언니 같이 맵이나 좀 구경할까 며칠 모르니까 아 그러고 싶은데 근데 지금 내 소나기에서 도망가네 사람들 조사야 돼서 아 오케오케오케 잘 죽이고와 맛있어 어 이거라고? 아니 근데 이거 지고가면 나는 나는 꽃빛언니가 살려줬는데 백은낭덕한거 아니야? 민들아 쟤는 타야지 열쇠 숨겨놨으면 민들이 찾으신 정확 으들아 아니 왜 애를 계롭혀 야 이거 급 rendering 왜 애를 계롭기니 아저씨 저 누가 괴롭혀요 누구야 누가 어떤 놈이야 저거 아까 지켜요 여기 있는 것들이 아니 왜 잘못 배웠네 어 이거 아님? 이거 아님? 이거 아님 이거 바닥에 있는 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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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팀 갔다 봐요 그 왔다 온다 여행팀 쳐졌나 봐요 그 여행 같아 빨리 여행팀 가고 잡아야 돼요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야 탈루야 벌타 시킨 거에 사람 봐 우리 애기 일단 여행팀 못 잡힐까요 그냥? 에이비 아파 아 이거 뭐야 이거 폭력 뭐냐고 폭력 뭐야 싸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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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쁜 사람도 왜 애를 괴롭혀있어 난 괴롭혔어 진짜 저 맞아 왜 애를 괴롭히고 그러냐고 아 괴롭혼만 진짜 괴롭혔어 진짜 괴롭혔어 진짜 괴롭혔어 진짜 괴롭혔어 진짜 괴롭혔어 진짜 괴롭혔어 도망가 안돼 후반에 고이면 살인마가 불쌍하긴 하네 후반에 고이면 살인마가 불쌍하긴 하네 다운 죽어 죽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